삼성전자가 망하겠냐 그냥 삼성에 넣어서 계속 가져가면 적금처럼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위치는 과거의 결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을 넣어서 미래의 성과는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가 된다 주당 10만 원이 될 거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사셨어요 8만 원대 사신 분, 7만 원대 사신 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데 막상 올해 너무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당황하게 돼요 1월 초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당연히 주가가 빠졌으니까 대부분 마이너스가 났고요 삼성전자는 21% 빠졌더라고요 특히 좀 많이 빠진 회사들이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백인데 이 회사들은 50% 이상 빠졌어요 네이버의 기업의 본질 가치가 뭐가 바뀌었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빠지면 투자하기가 싫어져요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제대로 투자를 시작한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망하겠냐 우리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쓰고 있고 십 수년째 우리나라의 1등 시가총액 1등을 차지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망하겠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도 안 망하길 바래요 계속 지금처럼 잘 사업을 하고 글로벌하게도 이제 이름을 많이 떨치고 이러면 너무 좋고 저도 이제 갤럭시만 쓰거든요 아이폰으로 안 넘어갔는데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갤럭시 너무 편해서 그래서 뭐 반도체도 많이 해서 이제 외화버리도 많이 하고 하면 좋겠어요 저도 희망사항인데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거랑 그리고 또 해당 기업이 뭐 실적이 높았다고 해서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거하고 내 투자 수익률하고 정비를 하지 않아요 기대하고 실적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한 기업에 모든 투자금을 넣는다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특히 이제 작년에도 뭐 TV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모아온 어떤 택시 기사 분의 이제 사연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수익을 얻고 은퇴해서 뭐 집 짓고 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 아 그냥 삼성에 넣어서 그냥 계속 가져가면 적금처럼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위치는 과거의 결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을 넣어서 미래의 성과는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알 수 없어요 삼성전자가 망하겠냐 망하고 안 망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중요한 건 내 실적이죠 내 투자 성과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가 된다 주당 10만 원이 될 거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사셨어요 8만 원대 사신 분 7만 원대 사신 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막상 10만 전자 간다고 해서 샀는데 올해 너무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당황하게 돼요 물론 이걸 또 초심을 잃지 않으면 또 괜찮아요 아 이 적금처럼 계속 모아 갈 거야 라고 하면 또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보통 이제 매도를 하시죠 매도를 하시거나 이제 다른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꾸준히 하기 어렵다는 것 왜냐하면 기업의 주가는 너무나 많은 변동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하기 어렵고 심지어 하필 내가 운이 안 좋게 삼성전자 주가가 아주 좋은 시절에 들어갔으면 빠지기 시작해서 내 계좌가 마이너스 나기 시작해서 회복될 때까지 5년 6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인간 심리에 반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한 종목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라는 얘기들을 이제 책에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사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10년 후에 그 기업이 살아남아 있을지 살아남아 있더라도 주가가 진짜로 그렇게 오를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1월 초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당연히 주가가 빠졌으니까 대부분 마이너스가 났고요 삼성전자는 21% 빠졌더라고요 특히 좀 많이 빠진 회사들이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인데 이 회사들은 50% 이상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네이버에 기업의 본질 가치가 뭐가 바뀌었냐 아니면 카카오가 하는 비즈니스가 뭐가 문제가 생겼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카카오톡은 전공이 쓰고 있고 그런데 주가가 빠지면 투자하기가 싫어져요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제대로 투자를 시작한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글로벌로 만약에 가져갔다고 치고 삼성전자가 시총 1위를 한 게 2007년부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도 2007년에 맞춰서 글로벌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 투자했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2007년에 엑슨모빌, G, MS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약 13년 정도 지났잖아요 현재까지의 성과를 보면 1위였던 엑슨모빌이 누적 마이너스 29% 성과가 나왔어요 손실 났죠 S&P500은 누적 360% 수익이 났는데 거꾸로 손실 났고 G도 마이너스 65% AT&T, CT그로 전부 다 마이너스 났어요 유일하게 2007년에 시총 상위 10개 중에 현재도 상위 10개 남아있는 회사 딱 하나예요 MS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 회사만이 S&P500보다 더 높은 성과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그때 MS에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했으면 좋은 수익이 났겠지만 그걸 잘 골랐을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현재로 가져오면 올 초 기준으로 글로벌 시총 상위 10개가 애플 다 아시죠? 애플 폰 다 쓰시니까 애플, MS,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에요 메타 이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현재 시가총액 1인 건 맞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올 초에 이 회사들에 투자를 했으면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 같은 경우에는 65% 빠졌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다 40% 이상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량하다고 해서 미래에도 수익을 안겨줄 거다라는 가정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자방정식이라고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 현재 부가 어떻게 얼만큼 커지냐를 이제 산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잣돈이랑 수익률을 곱해요 예를 들어서 종잣돈이 천만 원인데 수익률이 10%면 1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계신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잣돈을 키워라 라고 하시고 혹은 이제 수익률을 높여라 라고 해요 수익률을 높으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정확한 수식은 종잣돈의 수익률을 곱하는데 이 수익률의 투자기간을 제곱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투자기간이 뭐 1년이냐 2년이냐 10년이냐에 따라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승수로 이제 곱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종잣돈의 크기가 아니라 수익률과 투자기간인데 수익률 같은 경우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2, 30% 이상의 수익률을 원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은 한두 번은 뭐 2, 30% 혹은 그 이상의 수익률이 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자 중에 최고 부자가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세계 5위 부자 정도 되죠 전세계 10위 부자 중에 투자로 부자가 되신 분은 버핏이 유일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버핏의 수익률을 보면 20% 안쪽이에요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개별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 만에 상한값 뜨면 30% 먹는 거니까 낮다고 생각하는데 버핏이 대단한 점은 그걸 수십 년을 했어요 5, 60년의 투자 기간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연평균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제 보유하게 된 건데 그런 버핏이나 뭐 조지소로스, 레이달리오 이런 굉장히 유명한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30%가 안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수익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확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몇 분 계시고 뭐 TV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시죠 뭐 수백억을 버신 분들이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투자해서 수십억, 수백억 번 사람들을 굉장히 추앙하고 추종하는데 그런 사람보다 투자로 돈 번 사람보다 사업해서 돈 번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기업이 있고 뭐 당장 제가 다니는 직장 혹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 뭐 대표님이나 회장님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랑 이제 같은 선상에서 봐야죠 만약에 원하는 게 100억이라면 100억 번 주식 부자만이 아니라 사업 부자, 여러 가지 부자들을 보고 확률적으로 내가 어느 게 더 가능할까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의 직장인들은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없진 않은데 어렵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낼 수 있는 수익률을 저는 5에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아직 하나를 설명 안 했잖아요 투자 기간인데 투자 기간은 누구나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세의 직장인이시면 지금 시작하면 60세까지 하면 30년을 투자하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부자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서 책에서 설명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일찍 시작하는 게 좋고 오래 하는 게 좋아요 버핏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90% 이상이 60대 이후에 생긴 재산이라고 해요 버핏이 지금 90대시니까요 그러면 버핏이 만약에 60대에 뭐 나 몇백억 있으니까 투자 안 할래 라고 했으면 우리가 모르겠죠 그분을 왜냐하면 몇백억 있으신 분들은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분은 이제 그게 너무 즐겁고 본인의 취향에도 잘 맞으니까 지금 그 나이까지 하고 계시고 그 큰 부가 시간의 힘과 맞물려서 엄청나게 쌓인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종잣돈이 적다고 해서 금증 공부를 안 하시거나 투자를 등한시 하시면 안 되고 종잣돈이 적다고 해서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의 기대수익률을 가지고 참여하면 도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은퇴준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모이면 은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빨리 모아서 빨리 은퇴하면 파이어족이 되는 거죠 늦게 모아서 늦게 은퇴하면 정년퇴직이 되는 거고 은퇴를 못하면 노후에 폐지주로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암호화폐에 투자하든 은퇴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돈을 모으는 거는 은퇴 후에 쓸 돈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투자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후 자금이거든요 노후에 얼마를 쓸 거냐 얼마가 필요하냐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걸 준비를 하시는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10억, 20억, 3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돈을 모을 자신도 없고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거죠 한 달에 50만 원만 딱 넣는 거예요 50만 원 넣을 수 있잖아요 물론 빠듯하죠 항상 돈은 없어요 항상 돈 없어요 되게 재밌는 게 사회 초년생 분들은 나 월급이 작아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팀장님 부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분들도 돈이 없어요 정말 돈이 없대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취준생일 때 한번 돌아보자고 취업 준비생일 때 돈이 아예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월급 받고 있잖아요 50만 원은 세이브 할 수 있어요 원래 없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월급이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20만 원 30만 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시작해야 돼요 돈은 평생 없을 거라서 근데 노후 빈곤으로 휴지를 주거나 굴거나 치료를 못 받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죠 한 달 50만 원만 딱 넣자 그랬을 때 그러면 30세가 60세까지 30년 동안 넣어가지고 그리고 60세에 은퇴를 해서 90세까지 90세에 죽는다고 치고 90세까지 돈을 쓰는 거죠 이거를 얼마를 만들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제 책에서 언급한 방법은 30년 동안 계속 매달 50만 원씩 넣어요 30년 동안 은퇴를 딱 해요 은퇴한 다음에 한 달에 18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 이 187만 원이 미래에 물가가 엄청 오른 다음에 187만 원이 아니고 현재 기준에서 187이에요 그러면 PD님도 이제 한 달에 50만 원을 넣고 지금 180을 준다고? 190을 주면 당연히 넣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한 190이면 2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생활비가 되잖아요 1인 가족이면 충분히 생활비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50 넣고 190 받는 게임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책에 좀 더 자세하게 읽지만 예금을 만약에 했다고 칠게요 예금 금리는 3.5% 가정했어요 인플레이션은 2.33% 이거 수치를 어디서 뽑았냐면 1920년부터 22년 7월까지 예금 금리가 3.5%였어요 평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3%였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했고요 예금을 하게 되면 장고가 1억 4,760만 원이 돼요 예금이자 포함해서 좀 이상하죠? 50만 원씩 하면 1년에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 30년이면 6,38,1억 8,000이 돼야 되는데 왜 1억 4,000밖에 안 되냐? 왜냐하면 올해 내는 내가 입금한 50만 원은 현재 가치로도 50만 원인데 내년에 적금에 넣는 50만 원은 지금 기준에서는 물가가 2.3% 올랐잖아요 이 50만 원 넣은 게 아니에요 49만 원 얼마를 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물가를 이제 다 반영해가지고 현재 가치로 땡긴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걸 막 계산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거든요 지금 187 있으면 나 한 달 생활비 돼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계산한 거고 예금하고 적금을 30년 동안 하면 1억 4,000 정도가 모이고 이걸 60세부터 90세까지 찾게 되면 한 달에 45만 원을 찾을 수 있어요 50만 넣었는데 45만 원 찾는다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30년 후에 넣은 것도 25년 후에 또 50만 원밖에 안 넣잖아요 그때 지금보다 물가가 훨씬 많이 오른 상태라서 훨씬 적게 넣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된 거고 30년 후 가치로 계산하면 88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88이 아니고 지금 기준으로는 45만 원 그래서 작다 이런 거고 만약에 50만 원을 일반 주식 계좌에서 운영을 해서 책에서 이제 백테스트한 포트폴리오가 투자 수익률이 연 7.2%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률이 나왔다고 했을 때 60세까지 하면 2억 6천 원 정도가 모여요 그러면 이 돈을 90세까지 받게 되면 한 달에 125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그때도 당연히 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연금 저축에 넣는다 연금 저축에 넣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연금 저축에 넣으면 188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노후에 예금 45만 원 일반 주식 계좌 125만 원 연금 저축 188만 원 훨씬 많아지죠 지금 한 달에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생활비 가능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납입을 하면 세액 공제를 줘요 말씀드렸죠 오십 이제 내년부터 연금 저축 나의 한도가 늘어나요 600만 원으로 그래서 50만 원씩 넣으면 1년에 600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600만 원을 넣고 세액 공제를 받는 거예요 15% 세액 공제를 받고 이 돈을 내년에 또 넣는 거예요 IRP 통장에 연금 저축은 600만 원까지가 한도니까 IRP에 300만 원까지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 저축으로 받은 세액 공제를 IRP에 넣어요 내년에도 연금 저축 계속 50만 원씩 넣어요 그 다음에도 또 받죠 또 IRP에 넣어요 IRP에 넣은 것도 7.2%로 계속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쌓아가면 이 금액이 만들어져요 또 하나 장점이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ETF를 사고 팔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요 15.4% 국내 주식형 빼고 나머지는 나가거든요 그걸 계산한 거고 연금 저축 IRP에서는 그 세금이 안 나가요 면세라는 게 아니라 과세가 2연대요 연금 받을 때까지 그럼 연금을 받을 때 3.3에서 5.5%의 세금을 내는데 고생까지 반영을 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50 넣고 200만 원 받는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여기서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고 기간입니다 이 30년의 기간을 줄이면 금액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30세인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35세인 분들은 65세까지 일하시면 돼요 아니면 더 납입하시면 돼요 급여가 늘수록 이거 납입금액을 늘리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노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억 만들어라 20억 만들어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연금 계좌에 있어 여기에 목돈이 얼마 있든지 큰 상관하지 말고 난 한 달에 얼마씩 사줄 수 있어 이것만 딱 계산하시면 그럼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에 마법의 연금글리기라는 책을 쓰고 제가 실제로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거의 20년 가까이 납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금저축펀드, IRP, ISA 이런 계좌들을 이용하면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납입했던 상품도 옮기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을 책으로 썼었는데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매달 제 연금계좌하고 IRP 이런 계좌들의 성과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계속 쭉 해드렸고 지금 벌써 3년 11개월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과를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책에 나온 성과는 제가 책을 7월에 온 걸 써서 그때 기준으로 보여드렸고 제 블로그나 유튜브 오시면 최근 성과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 때 기준으로 한번 다시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누적 32% 수익률이고 연한산하면 7.36% 정도 수익률이 나왔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ETF가 아닌 펀드로 운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펀드로 운용해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펀드로 운용하고 있고 이 상품은 현재 누적 3.2% 연한산 0.8% 수익률을 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은데 이 상품이 되게 재밌는 게 펀드로 운영하다 보니까 분산이 좀 덜 돼요 ETF에 비해서 그래서 초기 3년, 2019년, 20년, 21년, 3년 동안은 누적 56% 수익이 났었어요 연 15% 정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올해 굉장히 많이 깨졌고요 올해 깨지고 깨지면서 10월 말 기준으로는 전체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도 제 유튜브에서 말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손실나면 어떻게 하냐 작가님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손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백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과거에 안 좋았던 시기에는 얼마나 손실이 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마이너스 5%, 10%는 충분히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손실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전히 리밸런싱을 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언제 다시 높은 수익률이 회복될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힘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힘, 이 두 가지 힘이 도움이 돼서 수익이 반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책에도 제 개인 경험을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2002년 정도부터 투자를 시작했어요 거의 20년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저도 꽤 투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고 초기에는 수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제가 모은 돈을 전부 다 투자를 했죠 투자를 했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 주식이 다 반토막 나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꽤나 많은 펀드에 분산을 했고 다양하게 분산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공부를 하게 됐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진짜 분산이 아니었구나 전혀 리스크를 해지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에 또 공부를 해서 이제 뭐 달러에 대한 공부들 그리고 채권에 대한 공부들 이런 또 공부들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급락의 순간들 시장의 큰 변동성들을 겪어보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보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또 다르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뭐 거의 1년 내내 빠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시장이 빠졌지만 저는 크게 이제 뭐 심리적으로 불편하거나 힘든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투자자 분들도 직접 겪어서 아는 게 이제 가장 뼈에 가긴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책을 통해서나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해서 너무 위험한 투자는 좀 자제하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제가 그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종잣돈 1억 모으기 전에는 투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잣돈이 1억이 모일 때까지 그 종잣돈을 만드는 과정 역시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종잣돈이 1억이 있거나 혹은 누가 뭐 물려줘서 10억이 있다고 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근육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지리산에 어느 날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등산 올라가면 완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산할 수 있는 근육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뭐 영화를 봤는데 마라톤 하는 장면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마라톤에 도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셔도 처음에는 동네 산책부터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근육을 계속 키워나가야 결국에는 마라톤이든 지리산이든 도전할 수 있는 근육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투자 역시도 이제 투자 근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 지식이 다방면에 있어서 많이 좀 쌓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굉장한 위기 상황 많은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혹은 유튜브에서 경제가 어렵다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근육을 키우는 건데 투자 근육을 키워야 나중에 종잣돈 더 큰 돈이 모여도 운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돈 100만 원만 있더라도 투자를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시길 저는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식에 투자하거나 암호화폐 하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시작하기를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사례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금의 실질 금리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대 수익률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이라는 말은 금리에서 보통 저희가 예금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금리가 명목금리예요 이름뿐인 금리라는 거죠 지금 은행 예금하면 5%? 조금 안 되긴 하겠지만 5% 정도 이자를 줘요 이것은 명목금리죠 명목금리에서 지금부터 1년 후에 물가상승률을 빼야지 실제 금리가 되거든요 5%에서 인플레이션이 3% 있었으면 실제 금리 수익은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 금리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뉴스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8% 이렇게 돼요 굉장히 높아요 수십 년 만에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지금 예금을 한다고 했을 때 1년 후에 기대되는 실질 수익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년 이내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잡히지 않으면 결국은 예금을 하는 순간 마이너스인 게임이에요 이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굉장히 듣기 거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팩트가 그러니까 알고는 가야죠 이런 게 처음 있는 일이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2004년 카드 사태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사태 그리고 2015년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시기들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21년 초부터 해서 실질 금리가 계속 마이너스이고 굉장히 많이 실질 금리가 낮아져 있다 마이너스다라는 얘기죠 그럼 예금하는 순간 손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많은 분들이 예금을 할 거냐 투자를 할 거냐를 고민하실 때 투자는 최근에 성과를 봐요 자기 성과 아 나 마이너스 났는데 이걸 보시고 예금은 미래 거를 봐요 5% 준다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3%인데 여긴 플러스 5%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기간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과거 걸 보고 하나는 미래 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금을 미래 수익률을 봤으면 투자도 미래 거를 이제 봐서 비교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투자는 미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 그래서 이제 확률이나 통계 같은 걸 사용을 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2000년 이후에 이제 제가 데이터를 뽑아 봤는데 주가가 마이너스 25% 이상 빠졌을 때 투자를 시작한 거랑 예금을 시작한 거랑 보통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아 이제 투자 안 되겠다 라고 하고 일단 예금을 하거나 돈을 좀 빼놨다가 시장이 다시 반등하면 그때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투자 방법을 권하는 전문가들도 많으신데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굉장히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반등할 때 얘기해주고 반등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 올라 버리거든요 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올라 있어요 실제로 2020년 코로나 직후에 그때 시장의 상황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가 지수가 뭐 2000 넘었었는데 코로나 직후에 1400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반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어 어 어 어 어 하다 보니까 2000 넘고 2500 넘고 3000 넘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할 수 있었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2000이 넘으면 보통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정고점에 다다라서 아 이제 다시 떨어지겠지 더 올라갈 동력이 있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런 마켓 타이밍 전략 굉장히 어렵다는 그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적인 방법에서 접근하는데 주가가 25% 이상 하락했거나 혹은 자산배분 포트폴리오가 3% 이상 하락했을 때 투자를 시작하거나 애금을 시작했을 때 딱 1년 후의 성과를 이제 확률적으로 비교해 본 거예요 200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한국 주식에서 했다면 한국 주식에서 했다면 수익 날 확률이 84%예요 굉장히 높죠 그때 수익률은 33%나 수익이 나요 자 문제는 뭐냐면 손실 가능성이 16%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손실이 마이너스 17% 정도 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미국 주식도 비슷해요 한 88%의 확률로 수익이 나는데 12%의 손실 가능성 중에 손실이 마이너스 16%까지 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책의 성장용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제가 다 기록을 해놨는데 성장용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검증했을 때 수익 날 확률이 93%예요 이때 수익률은 11% 정도가 나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산배분 투자의 수익률보다는 조금 높죠 그런데 손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7%가 있는데 이때 손실율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점인 거죠 오히려 거꾸로 안정률 같은 경우에는 100% 수익이 나요 이런 경우에 투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에 기대수익률이 9%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 예금을 할 거냐라고 물으면 저는 투자를 권하죠 주식을 해라 위험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예금의 기대수익률은 5%보다 더 좋다 실제로 2000년 이후에 제가 아까 확률 계산한 그 기간에 예금의 기대수익률은 4.96%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금하면 한 5% 가까운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그런데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두 배 이상 되기 때문에 투자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회사에서도 실제 직원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 지금 투자하던 거 정리해서 예금에 빼놨다가 시장이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투자를 할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해서 제가 정신을 먹으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좀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본인이 아차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생각을 좀 바꾸시긴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무조건 투자해야 되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예금이 무조건 안전하고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 S&P500이나 나스닥이나 나스닥 세벨 에버리지 이런 상품들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상품들이 인기를 끈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성 편향 때문이거든요 최근성 편향이라는 건 과거에 있던 사건보다 최근에 있던 사건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있던 사건이 미국 주식이 너무 좋았던 게 최근 사건이죠 그러니까 한국 신흥국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미국에 하면 돼 미국에 해서 장기 투자하면 돼 정립식이든 뭐든 장기 투자하면 되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최근에 것만 봐서 그래요 미국 주식 투자를 주장하는 책이나 글을 봐도 검증한 기간이 너무 짧아요 실제로 책에도 조사를 했는데 1930년대부터 2020년까지 해서 10년 단위로 성과를 조사해 봤어요 신흥국이랑 미국이랑 누가 이겼나 10년 단위로 성과를 조사해 봤는데 1930년대, 40년대는 신흥국이 이겼고요 50년대는 미국 60년, 70년, 80년대는 또 신흥국이 다 이겼어요 90년대는 미국이 이겼고요 2000년대는 신흥국이 미국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성과를 냈고 2010년대는 반대로 미국이 신흥국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성과를 냈어요 저희가 혹은 여러분들이 보는 미국은 최근에 10년을 보신 거예요 엄청나게 상승한 미국을 보신 건데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잖아요 우리가 돈을 넣고 투자를 하는 게 미래인데 미래에도 미국이 계속 좋을 것이냐 2020년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벌써 한 1년, 2년이 지났죠 물론 8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신흥국으로 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계속 좋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매번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고 또 두 번 이겼다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미국이 이길지 신흥국이 이길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만 한다는 건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00년대처럼 신흥국이 미국보다 10%포인트 앞서는 시장이 오면 미국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 굉장히 허탈해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10년을 버티지도 못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만 투자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이 얘기를 재작년에 했을 때는 별로 시장에서 안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올해 미국 주식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조금 더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에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 굉장히 위험하고 또 하나가 S&P500이랑 기술주인 나스닥에 분산 투자하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혹은 3대장이라고 하던데 S&P500, 나스닥, 나우존스 지수 이 세 개의 미국 주식에 분산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분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 개 지수는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요 물론 나스닥이 굉장히 더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 세 개 지수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결정적으로 하락기 때 다 빠져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분산하는 것보다 여러 국가로 나누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들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미국의 기술력, 미국의 IT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0년 후에도 미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문제는 뭐냐면 10년 전에도 미국 1등이었어요 20년 전에도 미국 1등이었고 2000년 IT 버블, IT 호환기 때도 미국 기술력이 1등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2000년대에 신흥국이 미국을 이겼잖아요 그럼 미국이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술력과 주가가 좀 다릅니다 그런 것과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보고 주가도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안 맞았을 때 손실 확률이 너무 크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자산배분 투자가 뭐냐 이런 거 설명을 드릴 때 자주 사례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산 장수하고 집신 장수 아들을 둔 할머니 얘기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할머니는 이제 늘 고민인 거예요 두 아들이 장사를 나가면 한 명은 꼭 장사가 안 되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집신 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는데 우산 장수는 하나도 못 팔고 반대로 비가 오면 집신 장수 아들이 하나도 못 팔고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손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할머니 바보다 기쁜 일만 생각해라 날씨가 좋으면 집신 많이 팔아서 좋고 비가 오면 우산 많이 팔아서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고개 끄덕이면서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제 세상 일을 마음먹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교훈인데 이 얘기를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비가 오든 날씨가 막든 세상에 두 가지 날씨만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어쨌거나 두 아들 중 한 명은 물건을 팔아와요 그러면 이 가족은 굶을 일은 없어요 비싼 소고기는 못 먹겠지만 굶을 일은 없어요 생활비가 빠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우산의 재료값도 싸질 거잖아요 그때 우산 장수 아들은 날씨가 좋을 때 우산 재료를 사는 거예요 싸게 혹은 도매에서 우산을 싸게 사오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올 때 이 우산을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 이 우산 재료를 싸게 살 자금은 어디서 나오냐 집신 장수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우산 재료를 싸게 사는 거예요 저가 매수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수가 싸게 산 우산 재료로 만든 우산을 비가 오니까 비싸게 팔겠죠 비싸게 판 수익으로 집신의 원료를 또 싸게 사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싸게 집신을 사서 또 맑은 날이 파는 거죠 이게 저가 매수 고가 매도예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투자 방법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방법이 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 대신 서로 움직임이 다른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금융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영어를 한마디 쓰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위험관리 할머니네 가족의 생계에 대한 위험이 관리되고 있는 거죠 고의적이든 아니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분산해 놓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날씨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두 가지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산과 집신을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달에 혹은 내년 1월부터 주가가 확 올라갈지 아니면 더 빠질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지금 두 달 올랐는데 조금 더 오르다가 내년 초부터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갑자기 오를 수도 있어요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다른 자산을 미리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산을 해놓고 어떤 시장이 오든 간에 대응할 수 있게 해놓으면 이 할머니네 집처럼 최소한 굶을 일은 없고 너무 많이 빠지지 않고 적감에서 곶감에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저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최고의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고요 어떤 사람도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이제 하시는 거죠 어떤 투자 방법이 자기한테 맞는지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다음 질문이 그러면 뭐뭐를 가져가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는 주식을 가져가야 돼요 포트폴리오에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주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삼성전자나 애플을 직접 사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주식형 펀드에 돈을 얻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지수를 지수에 투자하는 거죠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에 투자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ETF를 통해서 지수 투자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그런데 이제 주식을 사게 된 문제는 뭐냐면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하락장 뭐 올해 주식이 계속 빠졌잖아요 아 이게 왜 하락해서 나 도저히 못하겠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불안하다 잠이 안 온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장을 커버하는 걸 항상 같이 가져가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신 장수와 오선장수 할머니 얘기처럼 날씨 맑을 때는 집신이 계속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문제는 비올 때거든요 올해는 내내 비었죠 거의 장마철처럼 그런 기간을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주식과 가장 다르게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는 게 국채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 빠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돈을 주식에서 빼서 국채로 옮겨요 안전하니까 그러면 국채를 살려는 수요가 몰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정부에서 금리를 낮춰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금리를 낮추는 것 자체가 채권의 가격을 올려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식이 빠질 때 국채가 올라요 그런 특징 때문에 국채를 첫 번째 짝으로 인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 바로 질문이 뭐 나오냐면 올해 둘 다 빠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당신 말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국채의 상관관계가 높아졌어요 즉 같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생전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자주 있어요 이런 일이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주식과 국채가 상관관계가 비슷해졌는데 둘 다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건 아무도 질문 안 해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건 질문 안 하고 빠지면 이제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다르게 움직여요 그런데 같이 상승할 때도 있고 같이 하락할 때도 있어요 올해는 그냥 같이 하락한 해인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을 한 거죠 올해 빠진 걸 알았다는 게 아니라 언제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주식하고 국채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동료가 누구냐면 현금성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일단 안 빠져요 주식 국채가 빠져도 얘는 그냥 현금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금리가 확 올라가면서 얘도 금리가 딱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두 가지를 방어를 해줘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항상 같이 가져가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금을 가져가요 금을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해 주기 때문이에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전 아니에요 금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해 준다는 근거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엔 금을 가져가는 이유는 주식, 국채, 현금 같은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낮아요 다르게 움직여요 특히 달러랑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근거가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플레 시기 1960년대 이후에 대표적인 인플레 시기를 한 4개를 뽑아봤어요 작년부터 올해 굉장히 인플레가 높죠 하지만 이게 과거에 비하면 세발이 피해요 예를 들어 1967년부터 70년 72년부터 74년 76년부터 80년 이때는 미국의 인플레가 15%, 14% 이때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높았죠 훨씬 높았고 기간도 훨씬 길었고 이때 보면 70년대 초반이랑 70년대 후반의 인플레 시기에는 금이 200% 이상 올랐어요 203%, 281%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시기에는 금이 엄청 올라 그래서 인플레를 해지해 줘 라는 설명들도 있고 그리고 인플레 자체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실물인 금이 가격이 오른다 이런 설명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6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반 동안 금가격이 마이너스로 빠졌고요 그리고 21년 3월부터 22년 7월까지도 금가격이 마이너스로 빠졌어요 인플레가 나는데 금가격이 빠졌네 그래서 골드는 인플레 해지 자산이다 라는 명제는 이제 퀘스처 마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가 나면 주식이 다 안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 후반 76년부터 80년까지의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기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인플레가 30%가 넘었는데 그 기간에 근데 신흥국 주식은 135%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이건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기에는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라는 현상도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 이거 해 이거 하면 이게 라고 말할 수 있는 현상이 별로 없어요 경제 환경 중에 근데 사람들은 A는 B고 B는 C다 이걸 원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고 그럼 깔끔하게 이해되니까 나 그렇게 할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 국채, 현금, 금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에다가 주식도 뭐 한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미국을 나눠서 하는 거죠 한국 미국을 나누는 이유는 한국은 신흥국이죠 신흥국이 잘할지 선진국이 잘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거고요 국채도 한국 미국 나누는 거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제 글로벌하게 자산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거를 이제 이름을 GAA라고 붙였어요 글로벌 엘로케이션이라고 해서 글로벌한 자산 배분이다 이렇게 붙였고 거기에 KGAA라고 이제 또 포트폴리오가 이제 나오는데 그거 뭐냐면 K-POP처럼 K가 이제 한국인을 위한 포트폴리오라는 뜻인데 굉장히 좋은 저희한테 좋은 투자 기회가 뭐냐면 달러거든요 달러 경기가 안 좋거나 이슈가 터질 때마다 달러가 팍팍 올라요 올해 달러가 1440원대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2020년 코로나 때도 달러값이 굉장히 올랐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조용해지면 달러가 조용히 내려와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달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즉 달러 투자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6개의 자산 중에 미국 주식, 미국 국채, 금을 환 노출 상품을 가져가요 그럼 달러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 고물가 시기, 지금도 고물가 시기지만 과거에도 고물가 시기가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그때 어땠는지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죠 과거에 데이터를 이제 구해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들도 이제 책에 실었는데 이거를 해본 이유가 독자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셨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 이제 인플레, 전세계 인플레 나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거 자산 가격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는 다양한 자산이 있고 그 다양한 자산이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여준 덕분에 안정적으로 우상화하는 성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 같은 장기부랑이 오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세요 일본처럼 뭐 잃어버린 20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 일본 주식, 일본 부동산이 1980년대 엄청난 버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90년을 고점으로 한 20년 동안 빠지고 회복하는데 한 10년 해서 총 30년 걸렸어요 원래 가격 회복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에만 투자했다 그럼 이게 엄청 무서운 일이죠 우리나라 잃어버린 20년 오면 나는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데 분산을 해놓으시면 돼요 주식만 아니라 국채, 현금, 금 이렇게 분산하시고 해외에도 분산하시면 큰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일본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한 내용도 책에 실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책에 KGAA라는 포트폴리오를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금 이렇게가 위험 자산이라고 저희가 보통 평가를 하죠 그리고 한국 국채, 미국 국채, 현금성 자산 이렇게 6가지 자산으로 구성을 해요 포트폴리오를 그러면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만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 난 좀 위험한 게 너무 싫어 특히 올해처럼 시장을 겪고 나면 아 높은 수익 기대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나 이제 손실 나는 게 너무 싫어 라고 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난 괜찮아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좀 더 높은 수익이 났으면 좋겠어요 1%라도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안정형, 중립형, 공격형 이렇게 3가지 포트폴리오들을 안내를 드렸는데 뭐 어떻게 비중을 나누냐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전세계 연기금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사를 해봤어요 전세계 연기금, 우리나라에 있는 연기금들의 이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조사를 해봤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어떤 게 제일 좋다라고 아무도 주장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심지어 그 자산 글로벌 연기금들의 한 이십 년 치 성과도 비교를 해봤는데 어느 게 특별히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최적의 비율이다라고 누군가 주장을 하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제가 혹시라도 실수로 얘기를 하면 그건 정말 실수예요 최적이다 이런 건 없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다 이 정도 그리고 나쁘지 않다 이 정도 나는 실제로 이걸로 돈을 굴리고 있다 이 정도 네 그런 거는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안내 드린 것도 이게 최고다 최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굉장히 무난하다 따라할 수 있다 누구나 그리고 굉장히 그 오류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이제 크게 위험자산 안전자산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반 나누는 거예요 정말 단순 무식하지만 정말 제너럴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반반 나누고 나서 위험자산에서 또 3분의 1씩 나누거나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안전한 게 더 좋다라고 하시면 안전자산의 70% 위험자산의 30% 이렇게 나누고 안전자산 70%를 가지고 국채 두 개랑 행동수 자산에 나눠서 넣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22.5%가 제일 좋아요 아니면 17.25%가 좋아요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그냥 나누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자금이 너무 싫다고 그런 분들 계세요 금이 너무 싫어가지고 금 빼면 안 되냐고 그러면 저는 이제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분이 본인 계좌를 어떻게 운용하시든 그건 이제 본인의 자유신데 금을 넣은 이유가 있거든요 금을 넣은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자산들하고 상관관계가 낮아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이게 만들어줘요 금은 불안정적이지만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자산이라서 저는 이제 금을 이제 추천을 드린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이 싫어 라고 해서 한국을 다 빼버렸다고 하면 아쉽죠 물론 아쉽고 아니면 뭐 미국을 빼고 중국을 넣고 싶어 이거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은 한국이랑 둘 다 신흥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에 올 때는 얘네 둘 다 올라가고 안 올 때는 둘 다 빠져요 물론 각각의 로컬의 어떤 이슈들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을 하실 거면 미국을 같이 가셔야 되고 아니면 미국을 하실 거면 한국 같이 가실 거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끔 이제 뭐 원유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원유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원유를 왜 하는지 본인이 분석해서 고민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무작정 이제 요즘에 핫하니까 요즘에 가격이 뜨니까 이런 거 함부로 넣으시면 너무 위험하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투자 시점 그 다음에 요즘 같은 시기에 투자를 해도 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질문 받아요 제가 2017년에 첫 번째 책을 쓰고 나서 블로그 유튜브 통해서 독자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했는데 그 5년 동안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횡보했다가 막 별일 다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메일이 와요 뭐냐면 주가가 오르면 지금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들어가도 되냐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지금 주가가 너무 빠지는데 이거 다시 반등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와요 그래서 항상 제 입장에서는 너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아까 이제 집신장수 우선장수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오르면 주식만 보면 안 돼요 나한테는 자식이 여러 명 있거든요 주식을 갖고 있는 아들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채권이나 달러나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아들들은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되고 그리고 시장을 판단하더라도 중요한 건 지난달에 주식이 빠졌냐가 아니라 오늘부터 어떻게 될 거냐인데 이건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측을 좀 밀어놓자라는 게 저 같은 자산대분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1초라도 일찍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투자 방정식에서 설명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투자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의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투자 기간이에요 수익률은 아무리 노력해도 100% 수익률이 안 나요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그 정도 수익률을 못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한계가 있다 다만 노력은 해야 된다 그렇지만 투자 기간은 내가 신경 쓰는 만큼 이걸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 미래의 불을 엄청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런 메일도 받았었는데 제가 2019년에 마법의 연금글리기를 읽었다 작가님 책을 읽고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연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3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유튜브 나온 거 보고 또 하려고 했는데 계속 깜빡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분이 못 받아가신 세액공제 금액만 300만 원이 넘어요 세액공제 얘기를 간단히 드리면 연금저축이랑 IRP에 1년에 700만 원을 넣었을 때 16.5%가 11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거든요 그러면 내가 낸 세금인데 내가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연금저축에 내가 내 계좌에 돈을 납입했는데 정부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니까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700만 원 넣고 1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너무 유리한 게임인데 이게 소급은 안 돼요 그 해가 지나면 끝나요 예를 들어 올해 아직 안 넣었다 라고 하시면 넣어서 일단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 안에도 예금 같은 그런 상품들도 있으니까 단기채라든지 이런 상품에 넣어놓으셔도 되고 공부가 아직 덜 돼서 투자는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연금에 돈을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시고 운용하시면 돼요 세액공제 받으셔야죠 그분처럼 계속 하다 보면 시간 계속 지나가요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꼭 그걸 챙겨서 하시길 바라고 투자 기간을 가급적이면 늦추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고의 투자 시점 언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으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전략마다 달라요 내 투자 전략이 어떤 건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그거는 일반화 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자산배분 투자의 경우에는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최고의 투자 시점은 지금이다 왜냐하면 자산배분 투자자가 추구하는 투자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부드럽게 우상향해요 부드럽게 우상향하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싼 건 현재거든요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산배분 투자는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초나 작년에 재책을 보시고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면 아니 했는데 나 마이너스 났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저도 당연히 모르죠 예측 못했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말하는 거고 대신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러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포함한 자산은 일부 매도를 해서 주식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몇 달이 더 지나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의 투자 기간을 보통 저는 3년 얘기를 하거든요 3년 이내에 찾았을 돈은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3년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오래 하락하느냐 라는 이제 그런 손실 최장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측정을 해보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내에 쓰는 자금들은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결혼 자금이다 결혼 자금 모아놨는데 1년 정도 굴리면 안 되냐 6개월 정도 굴리면 안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손실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그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리고 뭐 2년 후에 전세 자금 올려줄 돈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예금에 놔두시고 2년 후에 그냥 전세 자금을 쓰시는 게 맞고요 최소한 3년 이상 가져가실 돈 이런 거만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이라는 영어 글자가 리밸런싱인데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균형이 흩뜨려지면 다시 맞추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동그란 탁자가 있는데 탁자에 다리가 6개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어떤 다리가 길어졌어요 그럼 탁자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이 길어진 다리를 조금씩 잘라서 다른 다리 밑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높이를 딱 맞춰주는 거죠 혹은 어떤 다리가 어느 날 짧아졌어요 그럼 다른 다리들을 조금씩 떼어내가지고 여기 다리를 맞춰주는 거예요 레고 블록 생각하시면 쉬운데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면 식탁이 평평한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포트폴리오도 똑같습니다 포트폴리오에 6개의 다리가 있어요 주식, 국채, 금 이런 게 있어요 주식이 너무 올라가지고 주식 다리가 길어지면 일부를 팔아서 딴 데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적감에서 고가 매도가 반복이 되거든요 실제 리밸런싱 케이스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주식이랑 현금만 딱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천만 원이 있어가지고 주식이 500, 현금에 500 이렇게 놔뒀어요 주식이 어느 날 올라서 700만 원으로 그러면 주식 현금은 500이 가만히 있고 주식이 700이 됐으니까 균형이 무너졌죠 그럼 여기서 100만 원을 찾아서 현금에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똑같이죠 600, 600 그리고 어느 날 주식이 막 빠졌어요 400만 원이 되면 현금을 100만 원 빼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럼 500, 500이 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주식이 올랐을 때 팔았잖아요 고가 매도가 되는 거예요 높은 가격 매도했고 주식이 빠졌을 때 샀잖아요 저가 매수가 되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늘 이제 적금에서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런 게 굉장히 문제고 아니 가격이 비싸진 건 알겠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게 고민이거든요 근데 자산배분은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게 해결이 돼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문 나오는 게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나오세요 리밸런싱을 실제로 이제 책만 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밸런싱의 원칙을 잘 생각해 보면 리밸런싱의 주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균형이 무너졌어요 그럼 해야죠 내일 또 균형이 무너졌으면 해야죠 당연하죠 균형이 무너진 걸 맞추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자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비용 매매를 할 때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비용들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면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귀찮아요 귀찮은 것도 비용이죠 내 인건비잖아요 정심시간에 내가 쉬어야 되는데 재충전해야 되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이거 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달라 이런 건 없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자료를 논문 찾아보고 실제로 테스트도 해보고 했는데 최고의 수치는 없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월급날 잊어버리지 않는 날 그리고 이제 깜빡했다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하셔도 돼요 근데 안 하고 1년이 넘어가면 안 돼요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 코로나 때 연초에 코스피 지수가 2천이었어요 그럼 코스피랑 현금만 갖고 있다고 치고 근데 코스피를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후에 딱 봤더니 3천이 됐어요 50% 올랐죠 어쨌건 50% 수익 났으니까 좋은 거긴 한데 리밸런싱 안 했으니까 그게 끝이에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치고 2천이었던 코스피가 1,400까지 빠졌다가 3천이 됐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 2천에서 3천 간 거랑 1,400에서 3천 간 거랑 이게 더 많이 벌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1,400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 2천이었다가 끝에도 2천이었다 1년 후에도 그러면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하는 사람은 잔고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2천에서 1천 됐다가 다시 2천 됐다 그럼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은 1천이었을 때 계속 샀을 거잖아요 싸게 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익이 생기고 혹은 반대로 주가가 2천에서 3천 갔다가 2천 갔다고 칠게요 이 사람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팔아서 현금화 해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빠졌어요 주가가 빠질 땐 다시 계속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돈을 벌어요 이게 리밸런싱 보너스라고 하거든요 리밸런싱을 안 했을 때 생기지 않는 수익 그래서 리밸런싱은 꼭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저랑 가까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이제 포트폴리오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안 해요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리밸런싱 안 한 직원들이 부지기세예요 왜 안 하냐니까 까먹고 귀찮고 잊어버리고 이렇듯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좀 기다려라 우리가 이제 앱을 출시를 하면 그게 자동으로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렵다는 거 압니다 어려운 건데 부자 되셔야 되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종목이 마이너스 나신 분들 그 다음에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주식이 멍멍이 같아요 주식이 확 날을 부는 것 같아요 물렸다고 하시는데 일단 주식 물리신 분들한테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뭐 20% 났어요 근데 뭐 자산배분에 대해서 책을 읽어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제 독자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건데 나 이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걸 처리해야 자산배분 투자는 뭐든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거꾸로 이제 그분한테 여쭤보죠 당신이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그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절대 안 산대요 과거에는 왜 사셨습니까 그때는 뭐 기업이 좋아 보였다 주가도 오르고 있었고 근데 지금 안 살 거면 지금 새로 100만 원이 있는 돈은 거기 안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 주식은 그 사람이랑 안 맞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러면 그냥 바로 당장 팔아야 돼요 당장 팔라고 하면 설명은 이제 그럴듯한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주식을 뭐 원금 회복한 다음에 판다고 다들 그렇게 대답하세요 난 손실을 못 보겠다 원금 회복할 때 기다리겠다 잘 보세요 마이너스 20% 난 주식이 원금 회복하는데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날아가요 다른 투자를 했으면 훨씬 많이 수익이 날 텐데 거기에 돈이 묶여 있어가지고 그 수익의 기회를 창출하지 못했잖아요 그 기회비용이 날아간다는 거를 이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셔야 되고 종목이 다 마이너스 났다 근데 어떻게 리밸런싱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플러스 난 걸 팔아서 마이너스 난 걸 사는 게 아니에요 리밸런싱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높으로 난 걸 채우는 거예요 높이를 항상 잔고 기준으로 이 계좌의 잔고 이 계좌의 광고 처음에 목표였던 비중에서 벗어난 만큼 매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다 수익이 나면 좋아요 다 수익이 나면 어 뭐 수익 많이 난 거 좀 팔아서 이렇게 하는 거 기분은 좋죠 근데 이제 원칙을 항상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 난 걸 팔아서 만약에 사는 걸 사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덜 헷갈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 철학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철학에 맞는 투자 전략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잘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실천하세요 어떻게 실천하냐면 약속 자리에서 친구가 이제 스마트폰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야 이거 내가 내 종목 수익률 보면 눈이 확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주식 안 해 라고 한 다음에 조용히 사요 조용히 조용히 한 뭐 50만원어치 샀는데 수익률이 막 30%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적금을 깨서 확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딱 물리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해요 그 기업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수익률을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언제 매수할지 어떤 걸 살지 어떻게 팔지에 대한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여 전략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투자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자신만의 철학이라는 게 저는 다모다란이라고 뉴욕대 교수가 쓴 투자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를 이제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모다란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투자 철학이란 시장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만큼이나 정답이 없는데 이분의 세부적으로 투자 철학을 잘 만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단계들을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과 평가의 기본을 이해해야 된다 즉 투자 대상의 위험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 수익률을 검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주식시장은 항상 이랬어요 제가 바라보는 국채시장도 항상 이랬고 달러도 항상 이랬고 금도 항상 이랬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가격이 올라간다 제가 바라보는 시장에서는 안 그랬어요 아까도 데이터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자료를 봤을 때 항상 데이터를 검증을 해봐요 아니면 이 사람이 바라보는 주장이 아니라는 저만의 철학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고 그리고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 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목표 수익률이 100%인 사람들 1년에 그런 분들은 코인이나 소형주 이런 걸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너무너무 어려운 게임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목표 수익률을 적정하게 낮추면 굉장히 길이 많다는 거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 교수님이 얘기한 게 시장의 작동 원리와 오류를 보는 관점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가 인간의 행태를 이해해야 한다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 행태라는 건 사람들이 실제로 합리적이지 않게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행동 경제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투자 시장에 이런 이제 투자자를 동물에 빗대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곰도 돈을 벌고 황소도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곰은 하락장을 상징하고요 황소는 상승장을 상징하는데 하락장이든 상승장에 돈 벌 수 있어요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돈을 잃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돼지와 양인데요 돼지는 탐욕스러운 걸 상징하는데 수익이 나니까 돈을 점점 점점 더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빚까지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탐욕 때문에 실패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양은 두려움 공포를 상징하는데 주가가 축축축 빠지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상으로는 야 주식이 싸니까 들어가야 돼 라고 가야 되는데 그냥 빠지니까 공포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던지고 도망쳐 나오던지 그냥 핸드폰 안 보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면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행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수업은 겪어보는 건데 겪어보면서 하면 시장의 수업률을 너무 많이 내게 돼요 돈을 너무 많이 잃게 돼서 책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시장은 변덕스럽다 그 누구의 예측대로 가지도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한 거고 3단계가 이제 자신에 맞는 투자 철학을 탐색해라 그리고 자신의 위험 감당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험 감당 수준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8년도 겪어봤고 뭐 계좌 반토막도 맞아 봤고 뭐 그런 저런 이제 시장을 겪다 보니까 이건 높은데 궁극적으로 이게 제 수익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검증해본 바로는 그래서 저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맞춰서 하고 있죠 그거에 샘플이 이제 책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작가님은 안정력 합니까 중립형 합니까 성장합니까 저는 성장력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거래요 엄청 특별하다기 보다는 좀 더 다분화되어 있는 뭐 이런 포트폴리오인데 이런 식의 이제 철학을 갖추시면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심리에 너무 구애받지 않게 투자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배웠어요 예전에 읽은 시 중에 나를 키운 건 파랄이 바람이었다라는 시가 있었는데 저는 나를 키운 건 파랄이 책이었다라고 이제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투자를 접할 때도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대가들이 쓴 책들 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읽은 책들을 위주로 많이 봤고요 이게 베스트셀러보다 스테셀러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다고 하는 책들을 위주로 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십수년을 이제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 쌓이는 게 있고 그 중에서 걸러지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써서 이렇게 책으로 내고 있고 뭐 제가 쓴 책들을 다 보신 분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이번 책이 그렇게 새로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 또 했네 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비판을 받아본 적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책을 처음 든 독자예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 보신 독자가 편하게 잘 이해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책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제 투자 철학이 바뀌질 않아서 내용의 큰 틈은 동일합니다 자산 배분 하자고 뭐 제가 엄청난 방법을 또 알게 되면 또 다른 내용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책을 쓰고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독자분들 중에 내용에 대해 공감 많이 하시고 도움 많이 됐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할 년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한 행동이 이제 은행을 퇴사하고 지금 이제 투자자문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원칙을 정확히 지키면서 그거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아직 앱이 출시되진 않았고요 아마 1월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엄청 수익이 많이 나는 이런 게 아니고 딱 적당한 수익인데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편하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주로 연금 연금 계좌 위주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43% 정도 되거든요 OECD 1위예요 근데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즉 영상을 보시는 분들 두 분 중에 한 분은 노후에 빈곤하게 되시거든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팩트예요 팩트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보시는 거라서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확률 통계적인 관점에서 내가 나도 아니야 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그건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준비를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연금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 제가 은행을 관둘 때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불안하지 않냐 라고 묻는데 저는 생각보다 별로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금을 차곡차곡 쌓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면 은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좀 많이 쓰고 싶으니까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크고 있어서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쯤 내 연금은 얼마가 쌓여 있겠다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난 그때 얼마를 받으면 와이프랑 나랑 이렇게 쓰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면 불안하지 않아요 되게 돈 모으는 것도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으신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해보시면 좋겠고 처음엔 되게 미미해요 아무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좀 무식하게 계속 넣어야 돼요 어느 정도 쌓이면 목돈이 되고 목돈이 되는 동안 또 수익이 나고 뭐 이러면 이제 안정감 있고 돈 버는 재미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녀야겠죠 자주 나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투자 자산을 이제 분산하자라는 얘기를 몇 년째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투자 방법도 이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긴 하지만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제 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거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라고 이제 책을 이제 쓰고 있는 거고 투자만 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나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도 이제 분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너무 많이 거기에 이제 그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건강도 잃고 혹은 친구를 잃거나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히 잘 분산해야 되는데 이건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전에 직장 제가 은행에 다닐 때는 낮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퇴근 후 그다음에 주말 시간에 이제 책 읽고 투자 공부하고 책도 쓰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너무 바쁜 거예요 시간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틈에도 이제 시간을 내서 가족과의 시간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휴식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운동하는 건 휴식이 아니에요 운동은 운동이고 휴식은 휴식이고 그리고 잠은 잠이고 그래서 이거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근데 삶에서 균형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제 카톡 프로필 문구가 뭐냐면 Life is all about balance라는 이제 딴 데서 있던 문구를 가져와서 써넣긴 했는데 잘 안 되는데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급도 받으면 지금 다 써버리면 안 돼요 현재의 나를 위해서 조금 쓰고 미래의 나를 위해서 조금 쟁여놔야 돼요 연금 계좌에 쟁여놓으시면 되는데 꼭 밸런스를 맞춰서 나눠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먹고 사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청년이요 꿈을 가져라 이런 멘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책 저도 많이 읽었어요 자기애발에서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청년 시절에 꿈을 가졌었느냐라는 궁금증이 항상 생기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연설 가거나 강연 가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본인도 그렇게 꿈을 가져서 그게 된 건지 그런 게 좀 그렇고 사실 20살 어린 나이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제 경험을 비춰보든 제 주변의 친구들 경험을 비춰보든 그런 사람 많지 않아서 꿈이 없거나 비전이 없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40대 중반이 좀 넘었는데 사회생활 20년 넘게 한 사람들 중에도 꿈이 있거나 비전이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데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먹고 살면 되고 그러다가 혹시나 꿈이 생기면 그럼 그때 파는 거죠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돕는 게 좋다 그래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 봉사를 통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면 그분의 꿈은 이제 그런 봉사하는 삶을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이 이제 언제 생겼냐면 40대 중반? 생긴 것 같아요 제 꿈은 뭐냐면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흔치 않은 케이스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딥하게 파는 걸 좋아하고 그게 또 어쩌다가 투자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다니던 은행 때려치고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스타일로 저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돕는 게 굉장히 보람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책을 쓰고 나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는 메일도 받고 그런 걸 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이거는 내가 계속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십수년을 공부하면서 실천하면서 겪은 건데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세상 사는 데 조금 도움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책을 쓰고 있는데 책도 쓰고 있고 뭐 이런 영상에 나와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렇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청년의 꿈을 가져서 한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활동이 나한테 맞구나 글을 쓰는 것 혹은 얘기를 하는 것 사람들을 돕는 행위가 이렇게 돕는 행위가 저는 제가 막 그렇다고 해서 엄청 훌륭한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막 주물마다 봉사활동을 가거나 뭐 집을 지어주러 가거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고 뭐 영향도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제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찾아서 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것을 잘 해결하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먹고 사는 거 말고 내 미래에 먹고 사는 것도 같이 해결하자 그리고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너무 잘 사는 척 하려다 보면 좋은 차를 끌어야죠 빚을 지면서 그리고 명품을 걸치거나 뭐 이런 행위들 그리고 굳이 약국 안 가도 되는 해외여행을 너무 큰 돈을 들여서 간다거나 이게 자신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없는데 굉장히 비싼 외제차를 산다거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잘 먹고 살아라 잘 먹고 사는데 잘난 척 하려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스스로 잘 먹고 살면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애가 둘이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는데 저희 애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뭘 하든 네가 멀어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대학까지는 내가 보내주겠다 그 이유는 난 모르겠다 그래서 난 너한테 공부하라고 안 한다 실제로 공부하라고는 안 하거든요 공부가 필요하면 도안을 주겠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인생에서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실 텐데 그게 꼭 없다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걸 찾아서 헤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먹고 살고 미래에 먹고 살 거리도 좀 남겨놓고 그 과정에서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게 있으면 회사를 때려치고 창업하지 마시고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주말에 한번 해보세요 커피숍에 손님으로 가 있는 거랑 사장이나 알바로 가 있는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서점을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서점을 하고 싶었는데 서점에 대한 책들을 읽다 보니까 하루 종일 목장갑 끼고 노화드 하고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책보고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면을 좀 봐야 되는데 덜컥 사표 던지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먹고 살고 있으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삶이다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